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블렌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떠오르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블렌더 방송 그러니까 믹서기라고 하죠. 믹서기, 회전기, 그 다음에 이런 블렌더 가장 많은 종류의 가장 많은 방송을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뭐라 그럴까? 신뢰를 좀 가지셔도 되는 그런 내용을 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갈아서 여러분들이 대기에서 쓰실 때 어떤 팁을 갖고 쓰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그런 이야기도 좀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블렌더는요. 제가 방송에서 주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블렌더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믹서기나 블렌더 하면 모터의 힘이 중요하다. 이런 걸로 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모터의 힘을 가지고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힘이 정말 센 천하장사인데 손재주가 없어요. 아니면 운동신경이 둔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못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신경이나 손재주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의 쉐입 그 다음에 칼날이에요. 그 쉐입이 동그란 게 있고 네모난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모난 게 주는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동그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동그란 것들이 돌면 그게 그냥 겉따라서 계속 돌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쪽으로 쳐주는 노브라는 게 있어요. 노브. 그걸 안쪽에 이렇게 심지처럼 심어주면 거기에 부딪히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갈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칼날은 칼날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블렌텍 아니면 뭐 바이타믹스 뭐 닌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해피콜 그 다음에 뭐 제가 예전에 했던 한일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다들 각자마다 뭐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또 칼날의 쉐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프로펠러 만드는 회사마다 다 그런 유선형이 똑같아 보이지만 다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에요. 또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의 다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믹서기나 블렌더 그 다음에 이런 회전기를 구매하실 때는 모타의 와투스 그게 힘으로 보시면 됩니다. RPM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의 쉐입 용기의 쉐입 네모라는 게 좋은 건 여기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터블러스라고 해서 와류가 막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규칙하게만 만들어주면서 더 잘 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칼날의 모양입니다. 칼날의 모양 칼날의 뭐 엽수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믹서기나 블렌더를 보실 때 약간 그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 쓸 수 있다. 물론 그 사용하는 고객들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은 저 제품은 왜 비싼 거야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눈에 자세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싼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게 대표적으로 모터예요. 근데 모터는 그냥 일반 DC 모터가 있고 BLDC라는 게 있죠. BLDC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막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이런 블렌더도 들어가고 BLDC가 뭐냐면 브러쉬리스라는 뜻이에요. 브러쉬리스 이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두 개가 돌아가는데 이게 처음에 처음에 반성 때문에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힘을 딱 줘가지고 쫙 돌아가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정기적인 자극을 주는 게 있단 말이죠. 아래 코일이 있고 근데 그거를 브러쉬인데 그게 브러쉬가 쓰다 보면 달아요. 달면 모터가 멈춰요. 그게 일반 DC 모터고 브러쉬리스는 그 브러쉬를 빼고 거기다 마그네틱을 넣어요. 자석을 넣습니다. 자석을 넣으니까 자기부양 열차처럼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는데 웬만한 저항을 안 받죠. 그래서 보통 알평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BLDC 모터는 보통 한 4만에서 6만 정도 그 다음에 일반 DC 모터는 한 2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만 3만 정도 DC 모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BLDC 모터는 가격이 좀 비싸고 근데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뭐 동일한 환경에서 봤을 때 훨씬 BLDC 모터가 오래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일반 DC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가전은 한 2, 3년 쓰면 바꾸는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터는 작동이 되더라도 외관이 지저분해서 아니면 안쪽에 칼날이 뭐 좀 너무 무뎌져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모터뿐만 아니라 모터를 좀 더 벌어서더라도 한 2, 3년 정도 쓰시면 도로 바꾸는 주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 잠깐 할까요? 진공 블렌더? 진공 블렌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상품은 제가 한 2, 3년 전에 진행했던 진공 블렌더예요. 근데 진공 블렌더가 처음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중국에 물건을 보러 갈 소신하는 업체들이 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BLDC 모터에 힘 좋은 그런 블렌더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들 진공 블렌더가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 들었냐면 진공 블렌더가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야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좀 알아왔죠. 근데 그 당시 이미 일본에서는 진공 블렌더가 한번 훅 꾸지 나갔어요. 근데 진공 블렌더가 이게 마케팅이 일본에서는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빼주고 여러가지 수용성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에 산화를 좀 덜 시켜주는 거죠. 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블렌더는 조금 더 건강한 주스를 만드는 거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뭐 여러가지 건강 음료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공 블렌더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큰 기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해피땡 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이미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많이 블렌더를 하고 있지만 진공 블렌더를 내놓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타믹스나 블렌텍이나 홈쇼핑에서 거의 강우면 콩 날 듯 방송을 하는데 나가긴 나가고 가격이 고가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구매하세요. 근데 진공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런 커버 기능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커버가 들어가면 진짜 많이 소음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한 2년 한 1년 반 정도 그때부터는 이렇게 커버가 나오는 약간 고가형들의 블렌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상품이 블랙 앤 데커 이게 아마 라이센스 제품일 거예요. 라이센스 제품의 진공 블렌더인데 이게 아직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했을까 한 5, 60가지의 모델을 했던 것 같아요. 믹서기나 블렌더 다지기까지의 것만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성능이 좋고 갈림성이 우수한 제품이지 않나 그래서 한번 뭐 이 PPL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자주 썼던 제품을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이걸 한번 진공 모드로 해서 한번 싹 갈아 갈림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갈아오겠습니다. 갈아오겠습니다. 우선은 믹서기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블렌더 방송을 많이 하니까 한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뭐냐면 우리가 블렌더 믹서기를 갈 때 이 안에다 물을 깔아요. 근데 그 물이 믹서기나 블렌더나 성능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송에서 시연을 할 때 물을 살짝 넣고 아니면 청포도를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갈기 위한 거예요. 댁에서 쓰시는 거랑은 전혀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방송 쪽으로 잘 알지 못한 뭐 MD들은 아 여기에 뭐 청포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아니면 물을 살짝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스 형태를 먹는 거고 댁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쓰실 때는 저는 집에서 지인들한테 물을 넣으라고 그래요. 물을 안 넣으면 너무 이거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이거 안 갈리나 봐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안쪽에 액체류가 좀 있어야 그것들이 옆에 있는 액체를 갖고 가요. 옆에 있는 거 같이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좀 섞이는 거고 그런 정성 같은 걸 좀 조율해 가면서 보시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트 용과 그 다음에 케일하고 샐러리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거는 이제 과일 주스예요. 과일 주스 그다음에 이게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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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예요. 벌이 날아다닐 때 옆에 이만큼 허벅지 두껍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화분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그때 한참 먹었었어요. 제가 약간 기력이 떨어졌었는데 방송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걸 많이 먹었었는데 이거 한번 건강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안쪽에서 넣게요. 비트랑 그 다음에 용과랑 꼭 케일 페일도 그 안쪽에도 근데 케일은 이게 좀 길기도 길잖아요. 한번 잘라서 넣는 게 좋아요.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걸 질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이렇게 물건 제품에 이런 시연을 도와주시는 시연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왜냐면 이걸 한번 간 다음에 맛은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고인들은 그 맛을 모르시잖아요.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이 갈려서 나오는 그 질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고정관념으로 갖고 방송을 보는 거죠. 아 스노시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 아니면 과일 주스는 약간 좀 찐해야 돼. 아니면 약간 좀 약간 질 약간 질 약간 질 약간 질퍽한 느낌이 있어야 저건 잘 갈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간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방금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화분 화분 넣을게요. 그럼 요대로 할게요. 근데 고객님 이 상품은 지금 진공 블렌더예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마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공 블렌더를 사람들이 좀 고장이 많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이런 벨브 쪽에 뭔가 낀다거나 액체류가 낀다거나 아니면 가루 분말을 냈을 때 분말이 좀 낀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진공 블렌더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사과 주스를 한번 해보면 진공 블렌더가 와 그래도 좋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과가 사과가 갈변되는 속도라든지 그걸 딱 보면 야 너 진공 블렌더를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밥 여러 가지 과일들을 생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채소도 막 그냥 자연인 그 자연인들처럼 나는 자연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앞에 나와서 밭에서 그냥 막 이렇게 상추 뜯어 먹으시는 분들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삶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주스를 드시고 자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로케에서 드시면 좋고 우선 이거 한번 넣어서 한번 갈아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우선은 레이큐이라고 진공을 한번 할게요. 어차피 진공 블렌더니까 진공 블렌더를 업체들이 신생 업체죠. 신생 업체들이 진공 블렌더에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뭐 큰 브랜드들 많았죠. 그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진공 블렌더에서 파를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진공 블렌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샘이라는 브랜드 진공 블렌더에 엄청 공을 들였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공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무조건 세게 맥스로 갈아요. 왜냐하면 보통 50대 60대 어머님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조금씩 돌고 이러면 고장난 줄 알아요. 제품이 상태가 안 좋은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오토모드라고 따로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몇 단으로 시작해서 몇 초 돌고 그 다음에 몇 단으로 가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잠깐 잠깐 포즈를 갖거든요. 근데 그 포즈를 가졌는데 위에 갈려있는 것들을 밑으로 내려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위에 약간 덩어리 있는 것들이 계속 위에 도니까 이걸 밑으로 내려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보시고 어머님들이 저거 왜 중간에 작동이 안 되냐고 저거 고장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하셨죠? 그리고 처음에 갈 때 물론 세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포즈를 몇 번 하시고 나서 저속부터 고속으로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과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몇 번 하시면 돼요. 포즈를 이렇게 몇 번 하시고 나서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번 싹 이렇게 한 번 숨이 죽는다고 해야 되나? 쭉 한 번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살살 돌리면 돼요. 돌리다 보면 쪼도도둑게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한 1분 잘 가졌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갈렸을까요? 그 방송에서 예전에 진공 블렌더 방송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진공 블렌더는 침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는 소구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 일반 밑성이나 블렌더보다는 침 분리가 좀 늦게 되기는 해요. 아주 안 된다. 진공 블렌더가 아주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렌더 방송을 할 때 위에다가 얼음을 한옥큼 깔잖아요. 얼음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지금 한 1분 정도 갈았는데 약간 약간 좀 뭐라고 그러지 미온이 느껴지거든요. 칼럭이 워낙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살짝 미온이 좀 돌아요. 그 보통 어머님들께서는 얼음을 넣는 게 뭐 그래요. 막 위에서 눌러가지고 밑에서 갈게끔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게 어쨌든 살짝 미온감이 있을 수 있고 워낙 고속으로 도니까 얼마나 잘 갈렸나 한번 보세요. 이게 아 대박 느낌이 다르네. 이거 어떤 말이냐면 방송을 할 때 따를 때는 방송을 하면서 따를 때는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눈에는 지금 다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라도 따를 때 뭔가 덩어리가 첫 떨어질까 봐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아니 뭐 떨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그냥 빨리 빨리 떨어뜨려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판매 방송은 아니잖아요. 지금 따르는데 되게 마음이 방송에서 따르던 것과는 되게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근데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되게 좋고 집에서는 이렇게 가라왔더라도 뭔가 프라이빗한 방송에 이렇게 가라와서 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대부분 다 업체들이 막 이렇게 다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 못 가나 잘 잘하나 못 하나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음 좋다. 이 주스를 만들 때 저희가 사과즙을 넣었잖아요. 사과즙. 맹물을 넣는 것도 좋죠. 그리고 뭐 물이 기호가 크게 없는 그래서 방송에서 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린스무디나 그린스무디는 또 맛 때문에 청포도도 넣어요. 어. 근데 아까 저희 뭐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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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과즙을 넣어주시면 좀 달달하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용과를 넣었는데 용과를 많이 먹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집에서는 용과를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변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할 때 그때 용과를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지? 싹 비워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용과 용과를 워낙 무른 과일이어서 그냥 드셔도 좋고 이렇게 가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세척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자동세척이라고 하면 뭔가 물을 넣고 안쪽에 싹 한번 돌리면 그냥 설거지 안 해도 될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는 상품은 없어요. 없고 아무래도 한 번 안쪽에서 물살을 한번 쳐주면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훨씬 좀 설거지 하시거나 관리적인 측면이 너무 괜찮죠. 그리고 방송도 방송도 그런 건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푸른 물에 한번 닦고 나서 짜잔 엄청 깨끗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과연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그게 잘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가까이서 보면 물이 조금씩 차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오토 클리닝 이런 기능은 이게 제일 좋아요. 맥스 간다가 오래 온 거 이렇게 펄스 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설거지 설거지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지? 프리 설거지? 그 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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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진짜 거의 뭐 설거지 진짜 많이 안 해도 크게 좀 약간 마음이 좀 뚫려요. 봐봐. 이거랑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거는 이건 좀 답답하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좀 투명하고 이렇게 좀 설거지도 해주면 좋고 그 블렌더 고객님들이 방송 보시면 이 안쪽에 스탠드스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힘은 좋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건 그건 좀 아니다. 이 밑에 있는 칼날 있잖아요. 이 칼날 칼날이 고속으로 회전이 되는데 이거를 뗐다 넣었다 뗐다 뗐다 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한번 제품이 불량이 좀 날 것 같아요. 고정시켜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안 좋냐. 이 안쪽에 이게 아무리 솔로 닦는다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자동 세척 기능 있죠? 그걸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꼭 물만 넣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거 살짝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살림의 주방용 살균수 살균수예요. 살균수 그러니까 독한 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 이제 뭐 한두 번씩 넣으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고감 오 향이 좋네. 저는 안살림 진짜 많이 쓰는데 오 쓰는 이유가 있네. 되게 좋네요.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주방용의 살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 있죠.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매반 닦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아셨죠? 뚜껑이나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좀 냄새 빠질 수 있어요. 빠지거나 좀 오래 쓰시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건 좀 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외관이에요. 이 케이스 있죠. 이 케이스 이 케이스가 그 카페라면은 막 웅웅 갈리는데 커버 탁 씌워서 쫙 하잖아요. 저기 그 점원 분들께서 근데 이게 이게 이스몰에서 좋은 건 뭐냐면 우선은 소음이 엄청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블렌더를 7대까지 켜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거였나? 테팔 거였나? 막 그랬을 텐데 5대 키고 2대 앞에서 돌리고 그러니까 5대를 돌렸나? 어? 여하튼 근데 3대 이상 넘어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제가 똑같이 멘트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 귀로도 안 들려요. 그럴 때 그냥 입모양 보고 방송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캡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제가 또 소음진동 기사 또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20dB 정도 는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먼지 안 껴서 좋고 여기 이런 안쪽에 먼지 안 껴서 좋고 근데 먼지는 위쪽에 또 끼죠. 그래서 이런 다목적 세정제 있죠?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이런 다목적 세정제를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이런 행거에다가 좀 뿌려주세요. 뿌린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한번 쫙 닦아주시면 여기에 먼지랑 그런 기름때랑 그 얘기하러 그랬죠? 그 인덕션 옆에 기름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위에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되게 좀 좋다. 이게 내 청소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뭐냐면 하기는 좋지 않은데 하고 나면 깔끔하고 기분이 개운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주시면 너무나 좋고 관리해주시면 블렌더 방송을 하면서 뭐 재밌었던 일은 블렌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맞는 그런 주방가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믹서기는 뭐 칼날을 바꿔가면서 뭐 이런 칼날 일자칼날 S자칼날 뭐 이런 것들을 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활용도가 좀 있는데 이 블렌더는 그냥 곱게 갈아주는 역할이 다예요. 분쇄를 하면은 분쇄가 그냥 밀가루처럼 곱게 나오고 거기다 액체가 들어가면은 주스가 되는 거고 얼음이 들어가면은 수로시가 되는 거고 얼음을 많이 집어넣으면 아이스크림돼요. 일정한 균일한 입자로 그래서 한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믹서기하고 블렌더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믹서는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 공연의 것들이 그 맛이 살아있는 알갱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섞어놓은 거 그건 믹서 블렌딩은 이런 것들을 다 잘게 쪼가가지고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입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로 섞여서 내 입으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 거 그걸 블렌딩이라고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블렌더는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2011년, 12년 그때 믹서기 방송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믹서기 시장이 쪼개진 거 같아요. 믹서기 시장이 하나는 블렌더로 완전 갈아주는 쪽으로 가고 하나는 그냥 요리할 수 있는 푸드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쭉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외국 브랜드들의 푸드 프로세서들이 선전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믹서기가 갖고 있었던 푸드 프로세스의 개념과 블렌딩의 블렌더의 역할이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죠. 더 전문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블렌더 시장은 해피콜 하고 있고 블렌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탄믹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닌자 이 4개의 브랜드가 주하는 것 같고 대용량 믹서기는 거의 뭐 없으면 저기 티컴에서 한일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성이나 이런 쪽으로 말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텀블러 믹서라고 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그 굿모닝 믹서도 있는데 그냥 거기다 달아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구차하는 거야. 그니까 말이 좋아 이 블렌더 이 컨테이더를 뭐 몇 개씩 받기도 하는데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제대로 잘 안 쓰게 돼요. 하나라도 제대로 쓰면 그게 돈 남는 자산입니다. 진짜. 그리고 블렌더는 진짜 건강으로 파는 것 같아요. 어? 허리 같다. 장난 안 줄게요. 그래서 진짜로 블렌더도 그렇게 건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원액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블렌더 방송을 한참 많이 할 때 항상 그 원액기하고 방송이 많이 붙었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걸 찾으시니까 그런 주스류들이 많이 고객님들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믹서기 방송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블렌더 방송하고 한쪽은 원액기 방송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 유산균이 있잖아요. 유산균이 한참 매출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균 못지않게 식이섬유도 아주 많이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잘 안착이 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식이섬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기에 좋은 거는 블렌더입니다. 과일의 그 원액만 너무 드시는 것도 짜서 너무 드시는 것도 그게 건강상 맞는 올바른 길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비타민 비타민도 수용성 지용성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블렌더로 갈고 나서 밑에는 위아래 층이 지는 거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밑에는 원액 그런 여러가지 과즙들의 원액과 수용성이 많이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위쪽은 위쪽은 우리가 그걸 필터라고 하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쪽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비타민들이 위쪽에 떠요. 그래서 그 이게 층곤리가 되는 게 안 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쪼개면 쪼개면 더 쪼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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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갤수록 층곤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밑서기방송이나 블렌더방송 특히 뭐 다지개방송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매번 드는 생각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시연적으로 고객님들의 오해 없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과장된 그런 시연은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단 물건을 팔아야 되는 방송이다 보니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구매 성능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감성적인 터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연 역시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 7월달 8월달 올해는 한 9월달까지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까지 한 번 날씨가 좀 더울 예정이니 뭐 지금은 서큘레이터 많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렌더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동안 많이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많이 구매도 해주셨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고객님들께 좀 블렌더를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제가 오늘 이게 처음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러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